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경찰도 안전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온의 도급용기에 빠져 숨진 50대 노동자에 대한 발인이 오늘 진행됐으며, 가족과 동료 등이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